영월군이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서 1인 가구나 저소득층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돌봄 대상자 1,064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또 장비를 설치해 비상시에 응급 호출하거나 화재 감지, 가스 누출 감지 등의 역할을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한 1,626세대에도 관리요원이 방문해 안전을 확인합니다.